음...병사의 훈련 전투에 고도로 숙련됐지만 불운하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운이 필요한 게임에 능숙하지만 전투에 미숙하다 자신의 여전을 위해 여분의 장비를 포기한다 뭐야 여분의 장비를 보여썼다 여분의 장비를 보여주지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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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미쳤어 이거? 약하지만 전투를 통해 강해진다 오 이건 그래도 스노우블링 나쁘지 않은데? 타움에 능숙하다 완료한 인카운터 카드로 이동할 때 음식을 소모하지 않다 오오 얘도 괜찮네 파밍하기에 최적화된 캐릭이네 모든 상점을 방문해야 하고 더 자주 매복당할 것이다 매복을 당하지 않고 레벨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상점 항상 할인한다 얘도 전투에 자신있으면은 그게 나쁘진 않은데? 할인되니까 아닌가? 후방 가면 좀 어려워려나? 가진 것이 많을수록 강해진다 여분의 장비가 많을수록 체력이 높아진다 아 얘는 좀 애매하다 고블린 맨이네 장비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 수도자 언데드에 맞서기 위한 장비를 갖췄지만 물질적인 불을 포기한다 골드 획득하던 효력이 없다 언데드를 죽이는 데 까로 보상을 받는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지보자 나는 수직강을 해볼까 나는 수직강을 해볼까 연기의 손결 심했듯 광석 광석 바로 광석이 나왔네 음 기본 체력이 45밖에 안되네 리자드돔 혜자이벤트 와 이렇게 빠른 게임이었나? 아 잠깐x3 아 방패가 없지 빠앙 벌써 지금 오랜만에 오케잇 이 카드들을 덱 맨위에 놓을지 맨 아래에 놓을지 선택하세요 이런 것도 있네 오케잇 이 카드들을 덱 맨위에 놓을지 맨 아래에 놓을지 선택하세요 이런 것도 있네 15골드 철퇴가 있어가지고 별로 같애 강 부딪혀 갈 필요 없죠 다음 층 조금씩 조금씩 강해지네 어둠속에 도달인 함정 주점내기 아 아 이거 이거 20골드? 투구? 내가 투구 뭐가지고 있지? 기본적인 투구 가지고 있나? 난 장비보다는 돈은 돈을 사는게 나을 것 같애 왜냐면은 이게 이게 장비 보물고문이라서 어 보물고문이라서 장비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보물창고? 뭐지 저거? 아 이게 그건가보다 캐릭터 캐릭터 고유 직업 인카운터 너가 가진 모든 장비를 우리에게 줘 그럼 언젠가 우리 이곳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 아멘 아 아 저..죽 음식의 분노, 아오... 저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을 만들고, 인지니어스.. 너 생각해? 들어가 다시 장비 모으면 되지, 뭐 방패가 없어! 모든 전투가 리자드 동의됐어 아, 저 원고를 무조건 죽여야겠다 아, 내가 안죽는데? 다 눈으로 보고 피해야돼, 지금 아이씨! 저..어떻게 눈으로 보고 피해! 야! 뒤졌네요, 그래도 빠악! 아이씨! 근데 5원 왜 주지? 이거.. 능력인가? 음식.. 무기다 아.. 아, 이거 맨 아래로 보냈잖아! 아, 왜 그대로 뜨는 거야? 맨 아래로 보냈다고, 나는! 흠.. 흠.. 탐색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숲 대피로 음... 식량이 3밖에 없는데 확인하기에는 내가 식량이 없어. 덫이 더 가혹해진다. 죽음의 덫 너의 quest을 끝냈다. 음료실에 가서 길을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음식의 절반을 지... 지불하고 감지 그래 이러면 음식 하나로 길 안거잖아. 개꿀 음... 음... 아 음식이 너무 없는데 방패를 사야되는데 방패가 없네 이거는 왔다갔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여기가... 여기가서 음식을 받고 음식을 받고 오케이 받고 다시가서 방패를 방패를 보는거지 없어... 방패 없어... 하하하하 아...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네... 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 음... 그냥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글은 딴 데 가는 거잖아. 다음 맵으로 가는 게 알 것 같아. 너의 게임을 게임하는 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하하, 너는 내가 말하지 않아. 너의 왕의 홀과 상담을 드렸다고 하면 되겠다. 너의 왕의 홀과 상담을 드렸다고 하면 되겠다. 오오! 오오! 개꿀. 그 다음에 왕의 홀에 가서. 방패가 없는데? 여전히 방패가 없어. 여기 아직 약하겠지? 잭 오브 더스트. 하하하하하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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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뭐지? 2번이었는데? 어, 맵 좋다. 맵 좋다. 함정이 많으면 그냥 써먹을 수 있잖아. 하하! 하하! 아! 한 푸 발사아! 까매! 아! 아! 아이씨 적었. 후우 그래도 스케르톤 긴감이라 체력해봐야 된다 개꿀이 아 개꿀인데 내가 맞을 호 бы 오지맍 오지마 저리 가 어 , 어 어어 야 원래 이거 2차지 않아요? 2차지 안나? 왜 1밖에 안차? 잠깐 내 캐릭터가 전쟁군질스러운가? 원래 2였어 창패 어우 좋아 좋아 좋네 그래도 상점 다시 들으면 되잖아 여기서 이제 방패를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드디어 딜러 누나에게 참결을 켰나봐 정말 고생했어 말로 5천만원 감사합니다 딜러 손가락 때려가지고 히오스로 보내버렸어요 음 음 평화는 괜찮을 거 같은데 이게 계속 돈을 조금씩 나 지금 축복이 뭐가 있죠? 축복이 신의 뜻 하나 있는데 50원을 투자합시다 아... 이게 넉넉하게 사고... 반지당 저주? 그런 거 아직 못 봤어 이게 식량 주고 뭐 얻는 거지? 까먹었다 정보.. 정보였나? 길이야? 그럼 갈 필요 없네? 축복 같은 거였으면 내가 가.. 가보려고 했는데 점점 쎄진다 약한 발목 치명적인 저준 아니네 이 특별한 도전을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풀어야되는데? 이거 풀어놔야되는데 방패 없어도 언젠가 방패 없겠지 그래도? 설마 설마 아예 못 없겠어? 랩맨 수련회네요 피할 수 없는 전투군 8마리다 맵이 잘 떼야되는데 이거 맵이 좀 좁다 어으씨 개략개박하고 아이 저거 왜 너 야 너무 아파 야 잠깐만 야 야 미친 너무 아프잖아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아 아이 방패가 없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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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체력회복 단 하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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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아아아아 하하하 아이 장비 다 뺏어가는게 어딨냐고 보물장과 2네 햐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 kep 톡톡톡톡 햐 hacer reflections 한 이거 폴 아이 위해서 dieses 것 긍지의 시험 최대 차이 점점 강해진다 웨이스트랜드 투 5천 5천만원 감사합니다 철십자구 아니 너무같은... 너무... 너무 별로같은데 이거 람보더 비디오게임 아니 웨이스트랜드 투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람보더 비디오게임은 가능성이 없잖아요 람보더 비디오게임 내가 이미 해봤어 개쓰레일게임이야 5천만원 감사합니다 해보지 뭐 3국지 3국지 3국지는 아까 환불했는데 그거 한글판이 언제 나온다고요? 내일? 네일? 네일이요? 내일 뭐 어디서 사는데 당연히 나는 다른데 나 아까 스팀에서 샀다가 바로 환불했어 오픈마켓? 아 철광석이 따로 있네 이러면 얘는 음식이 이미 없는건가? 훔친다 아 스팀에 새로 나온다고? 어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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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쪽으로 간거 같은데? 2 2 2 4 2 4 2 2 나와 5 5 5 5 5 5 5 5 5 6 2 5 5 5 5 5 5 4 5 5 5 5 얘는 음식 대신에 철강석을 얻는 게 아닌가봐 난 그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음식이 또 따라 있어요 개쓰레기 같아 똥 중에 똥키 어... 주민덮기? 주민덮기 저게 뭐였지? 워낙 처음에 쓰던 카드라 도착하자 도착하자 뭐야 사원을 파괴한다? 뭐야 도착하자 뭐야 도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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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개쓰레이가 뿐 외로운 노래꾼 랩도 아 간냥.. 간냥마차인데 원래 원래 간냥마차인데 똥냥마차가 됐어 이거.. 이거 어떻게.. 장비 갈아지잖아 어떻게 가지? 견습생 리자드돔 도착 그냥 가야겠는데요 저.. 주 아우치 개같아 진짜 무하모도 장나게 마찬가지구만 모든 게임은 지구자의 성적이니까요? 지구자의 성적이야 지구자의 성적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구자의 성적이야 장비를 버릴면서 최강석을 획득한다 장비를 어떻게 버리는 거지? 버린다는 선택지 없는데? 크루시블 개꿀 어? 개꿀 아 새로운 장비 얻을때 버려주는거에요? 스케일이 낮겠는데? 빨간 공개만 잘 피하면 돼 스케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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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좀만 때리면 그냥 빨개져 아하 마! 마! 뒤지고싶나 딴 더스트 더스트 마! 다시 쓱까라! 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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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가 세 번이야 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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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 이거 있었는데 뺐어 스킬이 없는데 못쓰는게 아니다 더스트 보상 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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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맛 뒤직생겼어 음식의 절반을 준다 더스트 건강한 체질 음식이 없는데요 아하 아하씨 음식 필요없다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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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밥을 한다고 당신의 갑옷을 판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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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엔딩은 봐야지 람보더 비디오 게임 안봐야 안봐 죽게 생겼는데 이거 새로운 장비를 획득할 때마다 음식을 얻는다 얘들은 장비가 아니야? 하긴 반지는 당연히 장비가 아니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 거축 은데 으 이번에 장비 없으면 으 네 아티팩트 라면 반지판 되잖아 으 바이널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비상사태 이걸로 한턴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칸 두 칸 어? 저리 30분 찼어 아 아아 아아 어? 어? 야 나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두 칸 아홉 참만에 감사합니다. 아아 이거네? 아홉 거대한 독수리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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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어 반지 뭐가 날아왔지 근데? 반지 뭐가 날아온거지? 어디서 지금 심따들이 심따가 100명 뭘 봤자 쭘따야 흐흐흐 뼈 맞았어 아 최고의 플레이 장비다 인간의 변덕 정의의 반지 인간의 변덕이 이게 스까무기인데 아 이전 것 재료라는게 새 것 재료라는게 나오는구나 이전 것 재료라는게 이런식이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부패 아 아 양김이 바치다 이거 모든거 다 섞는건데 네 대박 안돼 삭지마 부인의 분노 그 부인의 남편과 흠 흠 협박 아 왜이렇게 느린데 안보여 요 아이씨 눈을 흠 흠 1 2 1 1 진짜 니들 쏙 빼놓고 얘기하는구나 어 패드 꺼졌다 아 아야 내 변덕 도끼가 변덕의 감이 도끼가 됐네 어? 아주 개쓰레기로 변덕 변덕으로 세트 아 그만좀 쏴 더 Спец 이 도뚬 도뚬 이쁘 아 이건 이쁘 이쁘 흠 엄란 흠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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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불가능할 것 같애 어리석은 자의 골드 도적이 죽을때마다 이 골드를 회복한다 스켈레톤 킹 방패 운명의 어리석음 1번, 3번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2번이 무난한 방패인데 그래, 스켈레톤 세트 한번 맞춰보자 음... 안 돼! 하지마! 안 돼! 뭐 잃었어? 뭐 잃었지? 뭐 잃었지? 하... 정말 개같은 게임이야 진짜... 이보다도 쓰레기 게임이 없어 뭐 잃었지? 뭐 잃었지? 무척HHH 음... 타멕사일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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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아래가 뭐,지? 이거... 잘 안보여 저 아... 저 맨 아래는 무기 없는 곳이고 이게 동굴인가 지금? 동굴이네 대담하게 들어간다 와우 아 철퇴가 됐어 이 변덕쟁이 진짜 아이 개 쓰레기같은 무기만 되냐고 참 깨빡치네 진짜 다른 좋은 무기 많잖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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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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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댕기면 많이 맞았대. 죽지 않으면 돼. 죽지만. 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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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돈이! 아니! 오옷! 본전. 아니! 아! 제발. 제발. 이 쓰레기 같은 무게를 버리자. 후... 후... 잠깐만. 아니에요! 아! 또 철퇴야! 야! 방패 없다고 나! 창나라야 지금? 이거 뭐... 무기 버그 있어? 야 어떻게 죽여 이거를! 아니... keltizzle 정신자 class 1페이지 끝난다. 플 Grund ub 빡빡! 아 좀 많이 때려야 되는데? 이거 스케일 킥 나오면은 못 죽일 것 같은데? 카운터 없어서 아야! 아이씨! 구멍이 안돼! 이 턱에 막혀가지고 어 뭐야 뭐 왜 안 나오네? 이러면 할만하지? 호랑장 피하면서? 아 이러면은 1페이지를 났던 새끼만 남겨두면 되잖아 오우씨 내가 지금 운전합니다 아 내 돈 내 돈 내 돈 새것 재련하기 오 9개 나 얻었다 와 돈이 미친놈같이 까요 미친놈같이 까요 저주를 풀고싶어도 못풀어요 악마의 내기 미친놈이 오우 방패 없어서 원거리 못피해 야 방패 없으면 원거리 못피한다고 못피한다고 오우씨 피해야돼 저거 호우 manos 트라이 트라이 오오오 오오 오 오 오 오 오오 coach 어디서 지금 어 이머려 butts 이머려 competed 가 아까 아까 여기까지 하면 안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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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피하고 가서! 쒸끼라 하하 내가 저 이몰레이션에 죽어본 적 있어가지고 와 내 도움! 내 도움! 아니! 은진 아 아니 아니! 뭐야! 쥐잡이 칼! 쥐잡이 칼이 나왔어! 쥐잡이 칼이 나왔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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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쉬잡이가 쉬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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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아 개짱나네 진짜 개짱나네 이 게임에 대해 생각해봐 너는 죽을듯이 우리는 그 시간에 돈이 한 200원 깎인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이 게임은 전혀 이 게임은 해외 다시 하는 찾으니 내가 여기서 놓치네 진짜 어 어 어어 아니 나와라! 나와라! 전설무기! 결사적 수단! 아 또 이 머릿속에 또 켰어 저거 아니! 인간적으로 방패가 없으면은 게임 못한단 말이야 이건 어유! 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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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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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릿속에 쫓겼네 꺼지면 들어가야 되는데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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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